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에 11월 5일부터 3박 4일 동안 김정숙이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해서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게 당소에 모디 총리가 초청해서 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측에서 청와대에서 먼저 거기 가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 속에도 유분수가 있지 이 기사를 보고 오늘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 거짓말이 도대체 몇 개나 되나 이렇게 나대고 외교 참사라고 계속 공격을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데 외교 참사 중에 참사하는 김정숙이다 하는 빗발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정숙이 해외에 가면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을 불러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춤을 추고 어깨 들썩거리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김정숙이가 해외에 가서 저질러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가는 곳마다 김정숙의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그동안 관광지 그동안 가기 어려운 곳 이런 골라가 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집트 방문했을 때도 몰래 나가가지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관광하고 왔는데 이것 또한 김정숙이 발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 캄보디아를 갔다 오거나 또 체코를 갔다 오거나 체코도 원래 정상회담을 한다고 갔는데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없는 정작 그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고 출국하고 없는 상황에서 결국 거기도 김정숙 때문에 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김정숙이가 저질러 놓은 말하자면 국정농단 수준의 이런 외교 참사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라오스를 과거에 방문하고 난 뒤에 그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진이지만 김정숙이가 대통령인 것처럼 문재인은 뒤에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꼬꼬하게 머리를 들고 비행기도 먼저 올라가고 거기서 밑에 있는 사람들 인사할 때도 문재인은 인사를 하고 김정숙은 서가지고 문재인이가 인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걸 볼 때 도대체 김정숙이가 저질러 놓은 이런 외교적 참사가 도대체 몇 가지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도 방문할 때 전용기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4억 원이 배정됐고 그 4억 원을 신청하는데도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쇼도 잘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는 이런 부부가 지난 5년 동안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로릇이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김정숙이가 타지마을에서 이렇게 혼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동무대로 보인 혼자서 찍은 사진 여기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기도 한데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통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 측에서 배려를 해 줘가지고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혼자 찍었다 이랬는데 자랑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일반인 관광객 출입을 막은 통제한 인도 측이다 거기서 KTV가 홍보하면서 이런 것까지 나눴습니다 이 앞에 위에 사진을 보면 김정숙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 아까 본 것처럼 혼자 찍은 사진에 있는데 일반인들 관광객들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게 얼마나 큰 민폐고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인가 이런 일들을 벌인 김정숙 이 김정숙을 보면 정말로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보면 김정숙의 비판한 글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주 이 자들은 거짓말 DNA를 타고난 것 같다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DNA를 타고났다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아마 김건희가 했거나 또는 박건희가 했더라면 전라도가 무장폭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인 척 사기를 쳐더니 이제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그 많은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듯이 돌아다니는데 그 옷값에 대해서도 소송을 당해놓고 그걸 공개하지 않으려고 항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기록관리실로 기록관으로 이관해가지고 옷값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게 대통령 특활비로 사용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김정숙이 한 말들을 보면 거짓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양산에 그전에 지내였던 집을 팔고 평산 마을에 이사가기 전에 김정숙이가 지인으로부터 11억을 빌렸다 했습니다 11억을 그런데 그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누군지도 그게 누구로부터 매물로 받은 것 아닌가 온갖 억적 추측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로남불 터크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것처럼 악을 써봐라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정말 전 세계가 문재인을 지금 무슨 국빈위로 모수력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천연들스럽게 인도가 강곡히 요청했다고 거짓말한 고민 정도 같이 3억 토해내라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한테 4억 원 돌려받아라 국가자산 전용기를 지들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거 처벌되어야 된다 이 처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도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여러 나라를 대부분 다 김정숙이 원하는 나라들 김정숙이 바라는 코스대로 간 것 아닌가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과거에 중앙일보에서 칼럼을 썼는데 거기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중앙일보가 인도 측의 요청에 따라서 간 게 아니라 여기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있는 게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거 가짜뉴스라고 소송까지 제기한 걸 보면 너무나 천연덕스럽다는 겁니다 역대급이다 진짜 역대급이다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집값 그보다 훨씬 못한 집의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여기 여행하면 갔는데 사악을 썼다고 하니까 천벌 받을 것이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김정숙에 대한 비판의 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정숙과 고민정 이 두 사람을 싸잡아서 공개하는 글이 많습니다 고민정도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나라 세금 낭비죄로 구속해라 어떻게 이걸 가만히 보고 있나 거짓투성기다 문체부 장관만 가면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지 않았을 거니까 국민 세금 4권을 문재인이 토해내라 5년 동안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 쇼로 속이고 나라비 천조 만든 최악의 대통령이다 대개 이 댓글을 보면 법적으로 청구해서 다 토해내도록 하고 집어넣어라 구속해라 처벌해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지난 정권 때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되고 그리고 그걸 북한에 자진 월북했다 하는 그 부분들 왜 그때 구하지도 않고 또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걸 질문하려고 질문지를 보냈는데 질문지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의 생각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도 조선시대의 왕조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질문지를 보고 뭐래 하다라고 하니까 문재인이가 정말 말하자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김정숙을 보면 문재인 위에 있는 김정숙이구나 어떻게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서 타고 가고 거기에 본인이 가겠다고 해놔 놓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발표할 때는 인도에서 초청받아서 갔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욕할 게 하나도 없다 김건희 여사를 하나도 없다 거짓말쟁이다 하는 겁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4억 원을 국구에 반납하라 이거 완전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 동안 한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거짓말로 보인다 도대체 이 부부는 5년 동안 이 나라에 무슨 일을 벌인 것인가 처음 조국 때에는 이런 자가 있나 했고 다음 이재명 때는 조국이 조금 처근하더니만 이제 문재인 부부 이것들을 보니까 이재명이 조금은 억울한 것 같아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비용 환수하라 경찰은 조사하고 검찰은 조사하고 국세 측은 추징해라 이걸 보면 이거야말로 국정론단이다 하는 이런 댓글이 지금 기사마다 기사마다 수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씩 많게는 수천 개씩 김정숙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거기다가 문재인의 감사원의 조사 거부까지 겹치면서 양산 평산마을 향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선창경 TV였습니다 선창경 TV 선창경 TV 선창경 TV 선창경 TV 선창경 TV